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고기 181쪽에 총론이라고 되어있죠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론에서 이제 뭐에요 총론에서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지금 뭐에요 등기법 하면서 등기법의 기본 뭐에요 총설 부분하고 등기소 등기관 부분하고 신청 절차 부분 중에 이 절차 부분 중에 총론을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신청 절차 총론 이렇게 뭐에요 자 신청 어 신청 절차 뭐에요 절차 총 내려가는 얘기다 총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서 페이지 181쪽입니다 페이지 언제라고 181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내용은 뭐에요 볼량은 일단 이 총론상에서 다섯가지 내용을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원칙에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이 당사자 신청과 관공소 촉탁을 자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자 그 예외적인 상황은 등기관이 집권할 수 있고 국민한테 뭐에요 며칠 60일까지 하라든가 1개월까지 하라든가 의무를 줘 줘요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신청 뭐에요 신청 자 적격이에요 내 이름이 등기법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자주 나오죠 작년에도 나왔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올해 그 다음에 신청이네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공동 신청이냐 단독이냐 의무자 걸리자 그 다음에 신청정보 신청정보 플러스 첨부정보죠 첨부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 정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우리가 방문신청이 이제 생겼어요 전자신청이라고 하는게 생겨서 우리 두가지 방법을 써요 전자신청이냐 방문신청이냐 똑같아요 이게 뭐에요 원화가 원칙이고 원화 예외가 그런게 아니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고 자기 필요해서 뭐에요 방문할 수도 있고 전자적으로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법무사한테 맡길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 요즘 뭐에요 대부분 법무사들은 다 뭐에요 전자적 방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접수받고 등기를 뭐하고 이제 실행하죠 실행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후에 조치 있죠 완료 후에 누구한테 자 권리자한테 뭐에요 등기필 정보를 준다던가 그 다음에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넘긴다던가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자 적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청이 공동이냐 단독이냐 신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하사위가 중요해요 각하사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각하사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정보와 천무서명 얘기해서 자 예컨대 재작년에 10년 만에 한번 등기필 정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검인제도가 한번 나왔어요 오랫동안 안나오다가 자 10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지났는데 또 인감유명이 한번 안나오니까 올해는 인감유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세가지 정도는 세가지 정도는 한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뭐에요 가끔가다 한번씩 이렇게 나와버리면 엉뚱한게 나오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 이해나 하고 하지 않죠 뭐하고 자 등기원인증서로서 검인제도 등기필 정보 뭐에요 인감유명이 있죠 이런건 좀 이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181쪽에 그 신청주의의 원칙 그래서 법 22조에 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서는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해서 신청주의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지적은 뭐에요 지적은 무슨주의인데 직권등록이에요 자 무슨주의라고 직권등록주의에요 자 한마디로 직권등록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에요 자 당사자가 뭐하는거에요 당사자 신청주의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신청주의이다 그럼 직권등록은 세금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뭐에요 직권으로 뭐에요 대략 만들어야 되요 근데 등기는 미등기 상태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법에서 뭐에요 법에서 과태를 부과한 된다 그런건 없어요 자 다만 뭐에요 다만 본인이 해오는 것만 받겠다는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당사자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가 이제 뭐에요 예외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는거 법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거래에 뭐에요 거래에 질서유지하고 투기방지 있죠 그런거 질서유지 때문에 예 자 60일까지 쌍무계약일 때는 반대급부가 있나부터 60일 증여는 뭐에요 편무계약일 때는 계약효력이 발생되나부터 며칠이고 60일이다 이렇게 아니면 부동산 표시 변경을 1개월간 하던가 그런게 예외에요 자 일본이 이제 당사자 신청주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몇 페이지 182페이지에 뭐에요 특별조치법상에 의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원칙은 이렇게 뭐에요 원칙은 뭐라고 당사자 뭐에요 당사자 뭐라고 신청주의다 신청주의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뭐에요 예외가 일단 뭐가 의무가 주어진게 뭐에요 부특법 부동산등기법 이 부특법 이 부특법에서 며칠의 의무 60일에 그 다음에 자 부동산등기법 있죠 어 부동산 자 부동법 부동산등기법 이 부동법에서는 뭐에요 예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몇 개월의 의무가 1개월의 의무가 주어졌다 아니게 의무가 주어졌다 아니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부동산등기특별등기법의 의무 그래서 자 거기 1번은 뭐에요 1번은 자 계약이 이전등기내역을 체결해 60일 이내에 이전등기한다 다만 자 거기 보시면 기억에 그 대가를 채무를 부담하는 자 쌍무계약 있죠 대가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일 때는 반대급반날부터 장검지부터 60일이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뭐에요 예컨대 편무계약 증여일 때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왜 증여는 왜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냐 하게 되면 이 증여는 우리가 단순 증여고 있지만 뭐에요 예컨대 사인증여 같은 거 있죠 사인증여도 있고 그러니까 사인증여는 죽는 날이에요 그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단순 증여는 내가 너한테 부동산 주겠다 하게 되면 단순 증여는 당연히 뭐라고 그것은 뭐에요 자 죽는게 아니니까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당연히 뭐에요 계약이 한 날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증여도 단순 증여하고 사인증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통일적으로 매매처럼 반대급부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존등기가 있죠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하는 60일 이내 보존등기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잘 안 해도 되는데 기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며칠이고 60일이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며칠이라는 게 있고 60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런 얘기에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을 뭐에요 신축 건물을 자 다 진거에요 다 졌다는 얘기 그 다 졌으면 의라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언제든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있죠 그럼 언제든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며칠이라는 게 있고 60일이다 그게 니은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의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언제든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계약 체결 날부터 60일까지 니가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해주라는 거죠 근데 자 몇 층짜리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몇 층만 졌어요 이거 산층만 졌어요 아직 1층이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 기억에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지 계약을 차 이럴 때는 뭐에요 아 그렇죠 기억이 방금 기억이 아까 얘기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건물 다 짓고 언제든지 팔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고 근데 니은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뭐에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할 수 있게 될 때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짓고 나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 기억처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집을 다 짓고 언제든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남아가 뭐 했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이고 자 만약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될 때는 그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며칠이라는 게요 60일이다 절대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와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축 건물 있죠? 아니면 중공검사일 자 예컨대 사용생인 검사일 중공검사일부터 60일이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절대 뭐에요 보존등기는 옛날에 5년 전에 건물 다 짓고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에요 나중에 계약을 맺었어요 신축 중공검사일부터 5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딱 뭐에요 언제든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아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 맺은 날부터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었으면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에요 절대 사용생인 받는 날부터 62일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 신청과 촉탁의 원칙을 하고 원칙을 하고 원칙을 하고 의무는 뭐에요 의무는 의무는 예외적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뭐라고 법원의 명령에서 우리가 이 신청할 때 법원은 가등기를 명한다 이렇게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 쌍가립은 신청지 예외 있죠 신청지 예외에요 그 신청지 예외는 어디에서 뒤에 강론할 때 다시 별세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등기인청의 방법에서 자 신청 방법 나오죠 신청 방법이 나와요 이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혹시 쌍도 마차 있죠 무슨 신청하고 방문 신청하고 뭐가 있고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자신청이라고 하는게 있다 전자신청 자 이렇게 몇 가지를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신청행위에 꽤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뭐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등기를 대리를 할 때 대리를 가는건 민법 해우에요 그래서 자 뭐냐면 이 성년자가 아닌 미성년도 대리할 수 있다 그랬죠 의사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니까 등기인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청행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니까 유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건 나중에 미법 시간에 배우시고 중요한게 이제 184페이지에요 자 184페이지 그래서 그 신청적격 당사단 얘기 있죠 중요하다니까 별표 꼭 하시고 별표 꼭 해주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자 등기 신청 뭐에요 당사자 등기 신청 등기 뭐라고 등기 신청 신청 능력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능력이다 당사자 당사자 능력이다 당사자 능력이다 당사자 능력 자 신청적격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자격이라고 등기명인이 될 수 있는 명인 등기명인이 뭐에요 명인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뭐에요 있는 뭘 말한다는 얘기에요 자격을 말한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갈 수 있는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 사람하고 사람 있죠 사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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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에요 법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법인 법이니까 인인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상의 명인이 가능해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등기명이 가능한데 옛날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한 번 있었냐면 다음 중 신청적격자가 적격자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쉬운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1번 2번 뭐에요 3번 4번 5번 옛날에는 2번쯤에 2번쯤에 뭐라고 이거 한정수단자 이렇게 한정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은 자 우리가 이걸 피한정후견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정수단자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제가 문제가 뭐라고 다음 중 뭐에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문을 쭉 보게 되면 답은 5번인지 민법상 조합이 있는데 답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읽다가 이거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연필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뭐 생각하는 거야 이거 맛이 갔는데 맛이 갔는데 맛이 가고 말고 가네 하여튼 사람이잖아요 안 죽었죠 사람이죠 아프다는 얘기지 사람이잖아 사람이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명의자가 가능해요 그걸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걸 주의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얘기해도 그냥 갑자기 뭐에요 이렇게 금신산자 나오고 한중신산자 피 한중 뭐 이렇게 나오면 피성년후견인 피한중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고 얘 맛이 갔는데 미쳤는데 될까 절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생각 안 되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빨리 그걸 만약에 끝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못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또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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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디에 나무가지에 걸렸어요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나무가지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제 그러니까요 뭐라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행운이 있는 행운에 축복받은 사람 왜 안 떨어져 살았다고 별 얘기 안 돼 그걸 물어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덜 떨어진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덜 아직은 덜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웃자간 얘기니까 하여튼 자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등기부상의 명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이 있죠 북한 지문은 우리나라 등기부상의 명의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말도 맞습니다 아니라고 막 또 얘기하고 왜 그러냐 왜 아니냐 물어보면 또 그런 얘기에요 북한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법 만들어서 북한 주민도 된다고 해놨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에요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그게 포인트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다 외국인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에요 사람과 법인은 살아있다면 다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184쪽에 별표를 했어요 등기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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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에 있어서 권리자 모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다른 말로 등기부상의 뭐가 될 수 있는 거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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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85페이지에 등기인청의 인정 그래서 자연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적격 등기부상의 명예 될 수 있는 대구 외국인도 가능하다 이게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종전행위문동자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있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있죠 다 가능하다 이게 다 피성년 한정 피성년후견인 다 가능하다 살아있으면 된다 법인 당연히 인정하죠 법인은 사법인도 있고 모두 있어요 공법인도 있으니까 자 당연히 뭐에요 국가지방개체 있죠 가능하다 물론 국가지방개체는 어디만 가능해요 줄 치세요 자 국가지방개체 중에서 지방개체는 시군구 시군구 도 있죠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군구도만 가능하지 읍면위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읍면위동은 뭐에요 지방개체가 아니라니까 자 3번 권리능력은 사단재단 있죠 근데 법인은 법인인데 우리가 뭐에요 비법인을 우리가 뭐라 해요 권리능력 없는 권리 능력 없는 이것은 뭐하고 뭐라는 얘기에요 사단과 재단이다 자 이게 왜 권리능으로 사단 재단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의 소유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의 소유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뭐에요 이 민법상 민법상 이것을 무슨 관계다 자 이렇게 뭐에요 공유관계다 그 다음에 합유관계다 그 다음에 자 이런식으로 총유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민법상 뭐에요 자 공유 합유 총유관계는 이 민법상 공유는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합유도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왜 총유는 뭐에요 종중 땅이에요 종중 부동산 뭐에요 그 누가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큰 당수 그 집에서 뭐 집안에서 좀 뭐에요 좀 똑똑한 양반은 손산 다 팔아먹고 그러죠 자기 뭐에요 뭐 한다고 사업한다고 아니면 뭐에요 광산한다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지분이 지분이 있으면 안되지 지분이 있으면 지분 다 팔아먹지 지분이 없는데 팔아먹는데 우리가 뭐에요 등기법상 자 이렇게 등기법상 이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에 1번 자 공유는 뭐라고 소유권 모전능기 공유자 갑이 2분의 1다 공유자 을이 뭐라고 2분의 1다 그죠 합유는 뭐에요 민법상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뭐에요 이렇게 나눠요 사람이 그래서 소유권 모전능기 누구 합의자 합의자 갑 합의자 을이라고 이렇게 나누다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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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지분을 쓰지 않아요 왜 이거 동업관계에요 자 동업으로 해서 자 사업을 하는데 지분까지 있으면 뭐에요 동업관계가 깨져요 지분을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자 합의자 갑 합의자 을 이런 식으로 지분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뭘 안 쓴다고 합의는 절대 지분을 쓰지 않는다 합의는 민법상 실제법상 지분이 있지만 민법에서는 뭘 안 쓴다고 지분을 안 쓴다 그게 중요해요 총의는 뭐에요 총의는 쓸 수가 없어요 왜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총의자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래서 뭐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인기 없는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예컨대만이게 뭐에요 자 종중 대표자가 저 종중 이름이 김혜김씨에요 미량박씨 김혜김씨 있죠 교회 사찰이 있죠 그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사찰이면 원불사 있죠 어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대한교회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소위권 보존등기 김혜김씨 이렇게 쓰라 김혜김씨 자 법인 등기를 안 한 뭐에요 김혜김씨 있죠 법인 등기를 안 했으라 하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제다 종중 문중 교회 사찰도 뭘 인정했다는 얘기에요 신청 적격을 인정해줬다 그러면 자 이랬어 이 권리능 사단제단은 단지 뭐에요 자 대표자 또는 대표자 또는 뭐에요 또는 누가 이 관리 있죠 이 관리는 뭐에요 관리는 뭐에요 대리로 뭐에요 대리로 등기만 신청할 뿐이에요 등기 신청할 뿐이다 자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로 나오면 만약에 뭐에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제단의 대표자 관리자가 자 등기 신청시 권리자무자가 된다든가 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명의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제단 그 명의로 뭐에요 그 명의로 이 대표자 관리자 명의로 한게 아니라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이 그 명의로 이 비법인 명의로 이 비법인 명의 있죠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뭐만 하는거에요 대리로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제단 있죠 사단제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인 등기가 없는 종중문중 교회사찰 친목회 동창회 쭉 나오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자 그래서 여기 부동산 등기 절차에 있어서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니은 자 법인 아닌 사단제단은 등기부상 총의 형태를 등기할 수가 없으므로 총의자로 쓸 수 없다 왜 총의자는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자 그 자체 명의로 자 줄쳐보세요 그 자체 명의로 권리자무자가 된다 즉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뭐만 한다 아니게요 등기만 신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 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개의 명이 있죠 옛날에 무슨 친목계 무슨 개 그 저게 뭐예요 자 그 저 학생들 중에서도 뭐예요 옛날에 반직계 하고 막 그러듯이 이 개명의 무슨 무슨 개 무슨 무슨 개 할 때 있죠 자 개의 규약에서 그 실체가 거기 줄쳐보세요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격을 갖췄을 때는 등기인청을 수리할 것이다 하는 게요 각 개헌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해서 개의 운영이 뭐예요 반영에끔 되어 있는 개헌지휘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등 단체로서 성격을 갖췄 없을 때는 뭐예요 그건 각하이 되지만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격을 갖췄 때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비법인으로 취급하겠다 그러니까요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췄 때 있죠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판례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무슨 개명이 나왔을 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실찰을 갖췄다 하게 되면 맨 끝에 뭐라고 이따야 등기인청이 가능하다 아니게 신청의 불인정이에요 신청의 불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적격자 얘기예요 비적격자 신청의 불인정 한마디로 뭐라고 비적격자 얘기다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비적격자를 우리가 몇 가지를 크게 4가지 모르는데 일단 태아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거기 태아 뭐예요 태제 조건설 정지 조건 얘기죠 여러분 이제 비법 배우게 되면 조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 발생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자 이런 식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세상 밖으로 뭐예요 세상 밖으로 태어날 확률이 100%가 아니에요 요즘도 아무리 의학의 발전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하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정지 조건설이라고 하는 건 이 상세를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정지시켜 놓으니까 얘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소유권자가 김산모라고 말도 안 된 얘기예요 일 수 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 정지 조건설 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있죠 그런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정지 조건설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객관식 공부하면서 그걸 다 이해하고 뭐예요 이해하고 자 외우느냐 외우느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잖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태아 없다야 태아 없다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거기 넘겨보시면 세 번째 어떻게 그 미법상 제가 밑법상 조합 나오죠 민법상 조합 왜 항상 뭐예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써야 되냐면 이 특별법상의 조합이 있어요 자 농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있죠 그런 특별법상의 조업은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이 특별법상의 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자 신청 등기인청 적격을 인정하지 못한다 아 그건 인정한다니까 얘만 인정하지 못하고 특별법상의 조업은 법이니까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이 묘법상 조합은 조합명의로 있죠 조합명의로 인정이 안되요 인정이 안되니까 자 뭐에요 조합원 전원명의 있죠 자 이렇게 조합원 전원명의로 인정하겠다 조합원 조합원 전원명의 있죠 조합원 전원명의로 합의자을 합의자병의 있죠 합의명의로 인정하겠다 합의명의로 그래서 등기부상의 합의자갑 합의자병의 그렇게 써라니까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없다 작년도 그게 답이죠 민법상 조합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로 등기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라는 뭐에요 근저당권자는 설정할 수 있죠 명의가 올라가지 못하지만 채무자 명의로 올라갈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무조건 민법상 조합 나오면 적격없다 민법상 조합 적격없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리받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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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법인화가 되있고 충남대학교 충북 전남 전북 경북대학교 있죠 그래요 명의자가 국가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국으로 되어있다 왜 국립대학입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있죠 사리받기에요 그 학교는 뭐에요 예컨대 어디에 있다면 자 구리에 있는 뭐에요 구리고등학교 그죠 그럼 구리씨가 소유권자겠다 자 이런식으로 사리받기에는 절대 학교 명의로 할 수 없어요 자 학교 명의를 등기할 수 없다 자 마찬가지에요 국립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리받기에는 예컨대 우리 시험에 자 갑 자 백두재단에 그 백두재단에 뭐에요 갑을 고등학교 하게 되면 백두재단 재단법인 명이 있죠 그래서 자 국립대학은 국가명이 국이 소유권자고 국립학교는 뭐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고 사리받기에는 뭐에요 학교명이 안되고 뭐라고 학교 있죠 학교 재단 학교 재단 뭐에요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읍면이동 있죠 읍면이동 으 뭐라고 면 니동 인정하지 않겠다 왜 국가지방대체는 가능한데 읍면이동 안된다 그럼 예컨대 만약에 시험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신청적격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 면은 안된다 면은 합천군까지만 가능하다 어디까지만 가능하다고 합천군까지 가능하다 그니까 잘 기억합니다 잘 좀 받으시고 그 187쪽에 뭐에요 등기인청인 공동인청 이렇게 나오죠 공동인청이라고 나와요 공동인청 신청인은 그러면 거기 일단 그건 뭐에요 좀 쉬었다 하기로 하고 거기 186쪽에 거기 당사자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을 때 뭐가 나오면 태아 나왔죠 앞에 태아가 나오면 태아 태아 명이 뭐에요 없다야 신청한다가 아니라 없다야 못해요 그 민법상 조합도 안 돼요 없다야 그 지방자치단체이죠 공법인 지방자치단체는 있다야 없다가는 있다고 사립학교는 거기 그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 학교 명의 나오면 없다야 근데 이번에 뭐라고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가 등기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신청한다고 이렇게 수 있죠 그래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 법인 아닌 권리는 없는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그 비법인 자체 명의로 적격이 인정됐다 대표자 관리자가 등기를 뭐 한다는게 등기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시험 문제나 틀린다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명의로 의무자 관리자가 된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니까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좀 쉬었다가 어 187페이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 10 courte 4 5 5 5 7 12 감사합니다.